어느 누구 하나를 보기보다는 토탈적으로 봐드릴게요. 그게 아마 오빠가 동생을 위하는 거. 동생이 오빠를 위하는 것 같아요. 또 나중에 궁금하면 그렇게 또 따로 한번 들어오시는 걸로 가고 저도 두 분 다한테 오늘 왔다 갈 때 내 마음이 너무 아이리고 쓰려. 그래서 두 분 다 봐드리고 싶어서. 짧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오빠분한테도 지금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미 마음을 먹었다. 그냥 내 한 몸 몸살라서가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잘하고 그래야 내 동생들도 내가 캐치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내가 뭐를 못한 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우리 동생님. 우리 오빠분이라는 사람도. 그렇다고 내 형제일신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오면서 내 부모를 건사하고 내 동생을 건사하고 태어나라는 사주팔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이름은 안 할게. 오빠라는 표현을 할게요. 그냥. 우리 오빠분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이런 신의 세계로 들어와서 써야 되는 사람이야. 철학을 배웠든 내가 뭐를 하든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우리만이 그런 게 있잖아.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야 돼. 우리 오빠분 같은 경우도 올해 사사운이에요. 그리고 서른 세 지나면서 서른 네 지나면서 내가 펼쳐져라 할 수 있었는데 내 고집대로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시절. 먹고 살아가야 돼서. 그러다 보니 직업적으로도 불안정한 심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안정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공부를 진작이나 했었으면 무척이나 좋아할 수 없을 오빠다. 우리 동생아. 그런데 자기가 너무 마음적으로 용기. 대답하세요. 용기. 그리고 나 혼자만 가겠다 이런 게 없고. 내가 뭔지 모르게 집안의 애로사항. 집안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오빠분이 포기한 게 많다. 우리 동생아. 그걸 알고 있는 게 우리 동생이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아, 또 눈물 나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이러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렇게 무료 점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빠 좀 잘 마셔서. 우리 오빠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오빠 또 예를 들어서 마음 맞는 처자라도 있으면 제가 희생이라도 하면서 새 언니라도 조금 인연이 있었으면 오빠가 다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게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빠가 바람이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가 따로 나한테 점을 보러 들어오셨으면 아마 오빠에 대해서 많이 들고 눈물을 했을 거야. 우리 언니 스스로가 언니가 팔자가 이렇다. 너가 예를 들어서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오빠 분은 괜찮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오빠 분이 기술을 가지자. 지금 기술을 가져서 학원을 다녀야 되고 이렇고 돈 들어간다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쉬는 날 요즘은 인터넷도 있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공부를 하든 기술을 배웠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사업으로 못 간다. 장사를 못 간다. 그건 본인도 오빠 분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좀 불안정하다 이 소린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앞으로 1년을 먹고 2년을 먹고 5년을 먹은 뒤에도 이 직업으로 이대로 가기에는. 그렇지? 어떤 대우 그리고 어떤 처자가 들어왔어라도. 조금은 집안에 두 무거운 짐이 많은가 봐 오빠가. 마음의 짐이. 그걸 좀 내려놔라. 내가 잘 나가야 내가 그래도 가정을 갖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내 동생들도. 하나하나 시집을 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요. 오빠 분 내 말 잘 들어. 동생. 왜 시집 포기했어? 포기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이 나이 먹도록 본인이 꿈은 꿔봤다 그러지만. 결혼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네가 몸으로 아픔이 들어오고. 몸으로. 그리고 내가 기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꿈은 있는데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포기를 했다. 우리 언니야. 그리고 누구한테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게 너무 싫은 게 우리 동생이야. 그러니 오빠야 내 말 잘 들어라. 오빠 분이. 오빠 분이 하다못해 그렇다고 해서 외국 여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야. 지수인도 짝이 있다고. 47, 48 가서 내 직업관이 바뀌면. 분명히 너라는 표현이 미안해요. 분명히 오빠분한테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혼인이 남아있다. 아니. 응. 누가 하나 책임져서 성실히 일하는 건 잘하잖아 오빠 그거 잘하잖아 그치 뭐 애교성 있고 말 잘하고 막 이건 못해 그냥 무식하게 일은 잘해 내 오빠가 그리고 무식할 정도로 착해. 응? 저 사람도 꼬라지도 있을 텐데. 저 내 오빠도 성격 대단한데. 그걸 다 누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내 오빠가 이제는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지 동생아. 지금도 자 오빠가 자기 인생을 안 산 건 아니야. 응? 저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자기만의 기회적인 게 너무 놓치다 보니까 오빠도 화가 올라오고 저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언니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너무 좀 커 그렇지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해 주고 싶고 조근이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딱 말을 잘라 너무 속이 상해. 그래서. 또 말하다 보니까 내가 오빠한테 말을 하다가 상처를 입어 동생이. 그 정도는 배려해 줘야지 좀 울면서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 근데 오빠 딴에는 내 걱정이 아니라 니 걱정이나 해라. 지금 남매가 내 눈앞에 유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더 가엾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동생은 내 오빠를 바라볼 때 가엾고 또 좀 고집 좀 내리고 좀 이렇게 대화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살면 내 오빠 멋있는데. 그치? 내 오빠 진짜 따따봉인데. 또 여기 내 오빠가 동생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이 내가 이걸 알아서 내가 갈 거. 누구나 안 그러고 싶나. 그치만 너부터 가라. 너나 신경 써라. 나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해.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너무요. 벽을 치고 살지 마라. 오빠구나. 알겠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내년부터 공부의 음세가 들어온다. 그 공부가 기술이 됐든 간에. 뭘 해도 됐든 간에. 뭘 해도 해. 아니면 진작에는 요리사에 머리를 쓰고 나서 소두로다가 요리를 배우든. 뭐 빵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뭐를 배우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직업으로 가기에는. 너가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무슨 직업을 나가겠니. 안 늦었다. 안 늦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오빠구나 내 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나 봐요. 내가 뭐를 기술을 배운다고 1년 놀아도 집안 안 무너져. 어차피 여태까지 못 모은 돈. 어차피 아동바동 살았던 돈들. 뭔 일이 집안에 있으면 너가 안 줄 거야. 아니지. 혼자서 잘 살겠다고 하는 오빠야. 아니지. 그러니 모든 가족들이. 그냥 우리의 원풀과 한풀군요. 조상이 편한 것도 싫어요. 그냥 내 거 한 편이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내 동생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저들의 진심을 바라봐. 그 이유는 우리 언니 자 동생이 밑에 아까도 동생이 있다고 그랬지. 다 잘나질 못했어. 그런데 그래도 무난하게는 각오는 있어. 그리고 이 집안의 나름에는 신줄에 벌전이 있다 보니. 오빠가 일하다가 다치지 않으면 장애를 겪지 않으면. 언니가 내가 병을 늘어서 한 몇 년은 조금 힘들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의. 가족 사야.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원망들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 잘 살았으면 괜찮다. 용기를 주려고 이 무당이 억지로 꺼내는 게 아니야. 여기도 교사 줄이든 공무원 줄이든 너도 그러고 갔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 내가 하다만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 거야. 우리 언니가.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운이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렵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용기가 안 났다. 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을 좋아해. 본인이. 안 좋아하지 않아. 너는 조금이라도 너는 옆에 미안해요. 어린이집 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 힘들어도 그것이 꼭 멀쩡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세상을 태어날 때 좀 장애를 갖고 나온 그 아픈 자식들을 가리킬 수 있는 심리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뭐가 해서라도 그런 자격증이라도 우리 언니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간호사 교사 지금 공무원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멍청하게 본인이 나릴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못 돼. 그러니 둘이 남매죠. 으쌰하면서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해보자. 남들도 하는 세상. 왜냐하면 언니 오빠가 병 있어요? 없어? 그럼 언니가 병 있어?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거야 뭐. 그래도 이게 병 아닌 병.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병. 그런데 갑자기 죽을 수 있는 병은 아니야. 어 그렇지만 그것은 나한테 문제가 되질 않아. 본인이 어 그 부분이 막 내가 뭐 산배한테 무실당할 것까진 아닌데 본인이 나름대로 소극적으로 됐다 이 소린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에서 아픈 병을 겪어야 된다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러나 그건 다 뒤로 가셔.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업관을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부터 자 연습 지금부터 가야 내가 마흔 세세 자리를 잡아. 마흔 넷세 내가 고비가 있다고 하지만 또 직장이 이동스러운 고비가 아니야. 간다. 우리 언니도 어디 제대로 들어가서 일하고 싶지. 그치 근데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이게 난 건지 저게 난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따로 내 인생도 물어보고 싶고 이러고 싶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건 시집은 좀 나중에. 시기를 늦춰요? 시집. 아 시집을요? 좀 나중에 본인 남자 못 만날 것도 아니고요. 어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언니야 어 왜 오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애인 있어요. 남자친구 있고. 없어요 지금. 있어요. 좀 있으면. 그리고 시집을 가고 남자 좋아해요. 막 미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거 있어. 그리고 결혼했으면 좋겠지. 근데 자기가 포기할 게 많아. 남자도 있었어. 자기가 이런 막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래. 소개도 받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자기 혼자 그런 거 있잖아. 딱 만났는데 아 좀 마음이 든다. 근데 사람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뒤로 많이 간 게 많아. 언니야. 용기. 오늘 다녀가서 용기 줄게. 본인이 마흔돌 마흔쌤 마음 내 전에는 어쨌든 간에 혼인신기가 없어. 그러나 그 안쪽까지는 두 분이 똑같아 점이 그래 두 분 다 봐준다는 거야. 앞에서 우리 오빠 봐주세요. 앞에서 내 동생 봐주세요. 저는 따로 올게요.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짠해서 두 분을 이렇게 포탈적으로 봐주니까 좀 양해 구할게요.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지금 죽을 병들 안 걸렸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안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벌어가지고 나서 빚을 갚지는 않아도 된다. 본인들만 잘하면 된다. 시기가 지났지만 지났다고 생각하기 전에 직업들을 가져라 얘기 소리가 나와. 내가 이거 귀가 안 들면 청각이야. 네. 청각 장애를 가졌다 치자. 네.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왜? 아무도 몰라. 그냥 내가 잘 들으면 돼. 눈이 있잖아. 입이 있잖아. 다 멀쩡하잖아. 그치?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서도 어떤 유전자적인 게 내가 생활의 패터리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 본인도 건강하질 못한 거야. 본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잘 먹어라. 이런 것들에 인해서 여자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살아.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교사 줄려. 힘든 일 못한다. 힘든 일 못해. 어디 가서 막 사람들 아픈 자들 만지고 이런 거 못해. 그렇지만 누군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아니면 웨딩 플랜이 됐든. 아니면 꼭 이런 거 아니야. 자꾸 뒤로 넘어가지 마. 힘들어도 내가 아프니까 나와도 아픈 자들은. 내가 좀 더 낫잖아요. 그치? 본인이 좀 더 낫잖아. 더 아픈 자들이 많잖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시장 가면서 돈도 벌어가면서 직장을 그렇게 가부다 보면 세상의 의미지가 살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신랑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가 그 공부 정도까지 해라. 월등하게 나아가라는 게 아니야. 내가 봉사도 하면서 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자꾸 안 좋은 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내 업을 닦아가시며. 그래도 나 스스로를 나와 같은 자와 네가 손을 걷어서 결혼을 못하진 않는다. 선생님 혹시 제가 시집을 가서 혹시 저 같은 아이를 낳을까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다. 그러니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용기 가져라 하셔. 그래서 지가 분명히 가져라. 네가 내년에 분명히 시험을 봐야 돼. 시험운이 있다. 내년이요? 내년에 시험운이 있다. 올해는 아무리 뭐를 준비한다고 해도 못했을 거고. 뭔지를 몰라서 이 과목을 못 잡았을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광범위한 거야. 그러니 어떤 걸 집어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멍한증이 있다. 그래도 내가 한 번 한다면 내 동생이 죽을 만큼이 잘해. 맞아요. 진짜 잘해. 진짜 잘해. 근데 왜 내 동생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남들은 10년 다녀서 퇴직금도 받는다. 남들은 1년도 다녀서 뭐도 한다. 승진도 한다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네 맞아요. 그쵸? 못 잡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얘기했으면 누군가가 하나는 신줄을 잡아서 들어갔었어야 돼. 이 집이. 그렇지 않고 나서는 자손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다. 자, 본인들이 무당집에 돈 들을 거 같아서 못 다니시게 했으면 그따고 다 돈이 들진 않아. 관세모사님이 전이 됐던 부처님이 됐던 본인 열심히 불공 들여. 불공 열심히 들여라. 그러고 나면 네 공덕이 분명히 올라간다. 네가 오빠를 키워. 빌려오라고 해도 멀쑥해서 못 오고 온다고 말하는 것도 뻥친다. 무당한테도. 그게. 거짓말하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꾸 우울증이 들어와서 그래. 어? 자꾸 기가 내려가서 그래. 그러니 내 오빠 내가 많이 빌어라. 누군가가 아니면 나를 빌고 내 오빠를 빌고 중간에 동생 하나 또 있다며. 동생을 위해서 빌어라. 자, 기술 배워라. 예. 어? 그리고 아니면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길을 뚫어서 아니면 직업적으로 조금은 내 본 직업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가라.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동생. 오빠 공부하라면 못 해. 네. 오빠 공부하고 펜트 잡으라면 못 해. 네. 솔직히. 지금 내가 펜트 잡고 공부하라면 하실까요? 그럼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이잖아. 그건 그치. 근데 기술도요. 왜 운전면허도 필기를 보듯이 뭔가 필기가 있어요. 가위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본인이 조금 이제는 기술이라면 손해 기술. 네. 요걸 조금 가서 요리사가 됐든 뭐가 됐든 혼자라도 나 준 기사. 내가 완벽하게 했을 때 우동집이 됐든 간에. 스스로가 그렇게 장사를 해도 술이랑 가면 안 돼. 미치니까. 술 끼면 안 된다. 술은 뭐 조그만 것들 이렇게 막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런 팔자가 있어. 이 팔자도 한량의 팔자가 이렇게 묶이고 사니. 어디서라도 내가 그냥 이게 다 두 눈 감고 사는 거야. 자. 오빠 분. 네. 웃으면 멋있어요. 그치? 내 동생. 그치? 그리고 말 잘해. 근데 저 말이 많이 닫아졌어. 어? 수다쟁이는 아니지만 말은 잘한다고. 그러니 자 이제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 어떤 주장. 내 마음. 내 마음은 이랬어. 내 마음은 이랬어. 점점 동생들이랑도 대화 속에서. 네. 서로가 지금은 위하지만 서로가 서로 집안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하느냐고. 서로 배려한다고. 그럼 말하면 서로 상처받을까 봐. 응? 이건 의 좋은 남매가 아니야. 그치? 동생 좀 시원할 거야. 그치? 네. 오빠 좀 내 마음 좀 알아주래. 동생들의 마음은 한 번 정도는. 네. 오빠를 무시해서 오빠를 여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오빠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동생들의 진짜 마음. 그리고 우리도 오빠 잘 살게. 네. 응? 오빠도 울분을 토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다. 동생들은. 저희 오빠 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요. 있으니까 직업을 바꿔라. 결혼 포기하지 마. 너네. 두 분 다 결혼을 못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 재촉하지 마. 재촉하지 마 못 가면 어떡할까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 늦어도 가. 그러니 우리 동 남편 아니. 뭐야 오빠는. 네. 이 년 안에 직업 바꿔. 알겠습니다. 바꿔라. 이 무당이 바꾸라 할 땐 바꿔라. 예. 맞으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축하한다고 내가 축하드려줘서 여기도 내가 초래도 내가 무료로 빌어줄게. 알겠습니다. 사람이 좀 기분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나 너는 왜 다 우는 사람들 말하지. 저희 오빠만 잘 되면 저희는 노력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봐봐. 이거 싸울 일이 아니냐. 이럴 때는 오빠야. 동생 송 잡아주는 거야. 그래. 그래. 내 동생이 우는 게 나 때문에 우는 거 같고 이런데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이 마음을 느끼니까 나도 눈에서 조금 눈물이 글썽했어. 왜. 나도 내 오빠가 있어도 내 오빠를 바라볼 적에 우리 오빠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크게 도와주지 못해서 또 이러니까 우리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비슷해서 그래. 그건 동생들의 눈물이야. 눈물은 이 눈물은 같이 있는 눈물이야. 네. 그래서 좀 대화를 좀 해. 너네 남매가 서로가 좋다 그러지만 대화가 없어. 좀 없어요. 없어. 미안한데 어떻게 여기 손잡고 무료 점수 이렇게 점을 보러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다지만 내가 볼 적에는 그러니 한 번 정도는 아 그랬니 시원한 사이다라도 하나 먹이면서 둘이 건배하면서 서로 속을 달랬으면 좋겠어. 꼭 사이다 먹어 속 시원하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언니도 직업 간으로 그쪽 길로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서 갈 수 있는 또 아니면 내가 타로를 배워. 선생님 저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공무원은 운이 없나요? 너무 멀죠? 안 멀어. 사회복지도요. 네. 장애 쪽이 있다고 일반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다 몰라도 그쪽으로 가라고. 봉사를 하라고 그랬잖아. 사회복지사 봉사를 해주는 거야. 어르신들도 찾아보고 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아까도 언니가 교사가 되든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처음에 이 영상 돌려보면 나올 거야. 그 길로 진작에 가. 포기하지 말라고. 자 가다가 멍해져서 그래. 가다가 분명히 이거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니 괘씸한 거다. 이 악 물어라. 시간이 없다. 우리 언니야. 이 악 물어. 그래서 내가 구급이 됐든 간에. 자 어린이집집 교사도 그것도 봉사인 거야. 그거 사회복지로 가면서도 누군가 어린이들을 상대를 하면 되는 거야. 어르신이 아니어도. 그렇게 서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건강들은 해요. 건강은 특별히 어디에 암이 있고 부러지고 이거는 없어. 근데 우리 언니가 몸이 그렇게 막 건장하지는 않아. 여기저기 지병 또 여기저기 좀 이렇게 뭐 약해. 약한데다가 그건 신장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혈 쪽으로. 그러니 우리 언니는 신을 받을 건 아니니 많이 엎드려서 비록 공독하라. 이렇게 얘기해. 어쩌겠니. 어쩌겠어. 나처럼 이렇게 무당이 돼갖고 힘들어서 아파서 누구를 봐줄 거야. 나도 어떻게 보면 봉사야. 근데 본인도.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그게 꼭 내가 어린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 쪽으로만 꽂히지 말고. 양방을 두대. 내가 누군가한테 봉사하면서 가르치면서 뭐 위해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가. 내년에 시험은 있다고. 근데 여태까지 뭐 했니. 청매. 어. 뭐 했어. 내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오빠도 힘이 나서. 내 동생 걱정 안 해서 장가를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죠. 알겠죠. 자식들 중에서 누구 하나는 잘 돼야 되지 않니. 부모 원망할 거야. 아니죠.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 하자. 왜 부모의 공덕은 없어. 부모의 공덕 자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자들끼리 으쌰하면서 힘 모아서 파이팅 하면서 서로 기쁘면. 웃고 서로. 슬프면 끌어안고 달래주면 울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서 이 년 후에. 본인들이 나를. 둘 중에 원래 둘 다 다 바뀔 수 있는데 둘 중에 나는 백 프로 바뀔 거야. 그때 다시 한 번 올게.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와. 분명히 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 넌 그곳으로 가라. 아시겠죠. 이상. 그냥 수채 가능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가 OooKi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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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i K.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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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i Kkip Kisi Ki Ki K Ki Kopi K. K.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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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E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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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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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요.